강원 지역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독일과 홍콩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강원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오는 11일 개막하는 독일 디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에 도내 8개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하는 강원 공동관을 구성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13일부터는 홍콩 미용화장품 박람회에 도내 10개 기업이 공동관을 꾸려 참가해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미용업계에 강원 미용 의료기기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